여름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도서관과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광고 홍보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전희원 학생, 중소 제조 비중이 높은 대구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가 적어 서울로 가는 걸 고민 중입니다. 서울에 가야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층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인구 순유출자는 1만 1,519명, 유출지역은 서울 6,304명, 경기 3,389명, 대전 628명 순이고 이 가운데 20대의 수도권 순유출은 7,725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7%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구에서 살고 싶어도 일터를 찾아 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개명대학교 졸업생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 정주율은 한 54%쯤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도 과감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의 정책연구모임 대구의정미래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서 결과 응답자의 53.4%가 대구에 살기를 원했지만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15.9%를 차지하는 등 약 44%가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청년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과 더불어 성장토록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또 젊은 CEO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작은 일자리지만 모아서 큰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들이 과연 청년이 원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